8월, 9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9월 중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 조기 달성을 목표로 18세에서 49세 예방접종과 접종의 사각지대 대책을 구체화한 코로나19 예방접종 8월, 9월 시행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40대 이하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10부제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개별 사전예약 후에 접종을 실시합니다. 사전예약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예약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사전예약은 8월 9일부터 18일까지 10개의 대상군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접종 일시와 의료기관별로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접종의 공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18세부터 49세까지의 연령층은 8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여 9월 30일까지 접종을 시행하며 MRNA 백신을 통해 위탁의료기관 또는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자체별 특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연령층 중 각 지자체가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대상에 대해서는 8월 17일부터 접종을 실시합니다.